자, 잘 먹겠습니다. 오, 목김치야, 김치 원래. 닭김치, 갓김치. 먹었거든? 갓김치랑. 먹어볼게요. 갓김치. 죽인다. 죽인다. 한입 하시오. 갓김치를 한입 하시오. 갓김치. 우와. 찍어, 찍어. 그냥 이렇게 씻으면 되죠. 씻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인다. 원래 이런 데다 먹어도 맛있어. 어차피 앞접시 가져와도. 한마디 말할게요. 앞접시 가져와도. 어차피 씻어야 돼. 그럴 바에는 여기다가. 먹이 낫죠. 어차피 씻어야 되는 거. 아, 주인다, 왐. 역시 라면은 틈새라면입니다. 나도 라면을 좀 좋아하는데. 틈새라면은 좋아해. 좋아하는 편이어서 틈새라면이 맛있더라고. 통화지 형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통화지 형님 안녕하세요 튼샤아 진짜 맛있죠 밥이나 봐야 돼 밥 말아 먹어야 돼 밥이 없어 아 괜찮은데 밥이 없어 아 괜찮은데 아 X나 짜증나네 아 밥이 없어 아 밥이 있어 봐 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햇바람 서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데 아 출장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노